아 제 매너 이런 방이 참 무난해 저격도 너무 늘었고 사기맵도 너무 늘었고 심지어 사기맵 저격도 있고 한수 부탁합니다 오 웬일로 첫 서치가 된대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도봉이 미리 빠졌나?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사리잉 오오부 아군 전설이 조절 중입니다 소고룰 울림 그래도 괜찮은데 소고룰 죽어버렸네 처리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미니랄이 부족합니다 자 가스를 좀 빨리 좀 먹을게요 가스가 필요해 이거 상대 미네랄 찍어놓기는 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히드라네 이거 어 어 아니다 몰래몰트 한번 따가면 베스트인데 아이 고마워요 이거 하나 자 주변에 이제 근처에 있는 오버 딱 하나 정도만 잡아봅시다 자 자 자 타라 깔끔하게 먹어주자고 아 저거는 뭐 그냥 시간만 좀 덜었다 자 자 타라 자 타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서 이제 스카우트를 쫙 모아줄게요 자 타라 자, 형아 일단은 많이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캐논 2배 정도만 딱 해주고 아, 이제 풀어버렸도 그만 뽑을게요 너무 많이 뽑으면 금방 말라버리거든 가스만 먹자고 전투 준비 완료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드론이니까 맞다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아...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무려 먹기는 불렀다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다 아, 이런 아, 이런 전투 준비 완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기를 먹어주자 등잔 밑이 어두운 거 아니겠어요? 정찰을 그래도 되게 빨리한다 어, 다 정찰하네 정찰하네 아, 여기를 차라리 먹을 거예요 따로 먹어야지 정찰하네 잘못 먹었네 6시가 됐던 7시가 됐던 먹든 어어 여기도 못 먹는다 어 어, 잠깐만 이거부터 좀 잡을게요 어, 이 친구 뭐야 자, 드론 좀 잡을게요 자, 드론 좀 잡을게요 정찰을 이렇게 정찰을 이렇게 자, 4개 5 5 100개는 잡아야 되는데 몇개지? 8인가 5 10 10 5 6 6 5 9 10 8 10 9 10 10 10 12 10 잡았나?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줘 네? 거기서 나요 하하하 어우 이 소리 스카우시 원래 주새끼처럼 빨라요 야 해처리가 그렇게 많아? 둘, 넷 다 부족해? 삼첸보의 해처리? 몸빌드야 저거 자 구름 좀 꼽아주세요 5번은 지나치고 갑니다 어 이거 빵러쉬인가? 빵러쉬야?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스카우스 처음보다 아니 멀티 하나 먹어야 되는데 단점이 나중에 멀티를 못 먹어 스칠 덕산을 아이 그거를 좀 가난하고 ㅎㅎㅎ 삼용 어후 잠깐만잠깐만 아 잠깐만 수비가 너무 잘 되어있는데 빠져주고 이것만 25년째 짤짤이 온투딜해 정진을 살리래요 장원 마르는데 지성룡 도롱 좀 채워둬요 아 뭐야 이거 도롱 좀 채워둬요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넣어야되잖아요 야 이럴때 멀티 돌아가면은 망한다 이거 죽겠지 멀티가 멀티가 다 공기가 있네 멀티 멀티 먹지도 않는데 왜 멀티가 빠져있지 멀티 먹지도 않는데 왜 멀티가 빠져있지 멀티 먹지도 않는데 와 있었어 있었어 역시 멀티가 있었어 이씨 드롱만 잠깐 멀티 6시즌 하나 먹을게요 나 지금 멀티가 너무 없다 돈 마른다 이거 오 뭐야 오우 임진도 말랐는데 난 이거 오우 그러네 수빈 본진들을 싹 오우 돈 마르는데 이거 유로 쥐는데 하이브 괜히 넘어가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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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데 이거? 오오오오? 어 뭐야? 안 맞췄네 이거? 아이씨 어떻게 하던지? 멈췄다 이거 자원 얘들아 한번 밀어주자 하늘의 왕자인 여기서 한 부대 그래도 잡은 것 같은게 야 솔직히 히드라랑 스포가 더 세지 뭔 소리냐 솔직히 더 세지 아우 그런 잡았다 무슨 스카웃이 세다고 얘기하고 있냐 솔직히 뭐가 세 스카웃이 오오오 세개 스카웃이 방금 전에 긴 그레가 넘었는데 스카웃이 방금 전에 긴 그레가 넘었는데 아씨 왜 손을 두두둑 못하잖아 아아 이 새끼마냥 도망다닐 수 밖에 없지 싫다 이 정도는 이긴다 아이씨 와아이씨 아하 아하 이거 여기 먹으면 된다 스카웃이 방어 안할듯 스카웃이 방어 안할듯 아 아이씨 아이씨 드로드 드로 다섯개 아 백개 채운 것 같은데요 영광을 기다린다 오오오 짜증나 아 경격들이 왜 찔끔찔끔 있어요 이런데 영광을 기다린다 여덟이야 공룡 아 뭐가 그렇게 잘 돼 잘 돼 있어요 아 나도 멀티하네 지금 11개 여기서 잡죠 스카우트 컨트롤이 안되냐 아 손가락 오지게 꼬이네 아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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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의 한 100개는 채운 것 같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도와줘 여기 하나만 더 돌리고 빨리 리버가 먼저 도와줘 제발 좋취 자 여기 자빠졌다 아 아 뭐가사기에요 희드라가 더 좋은데 희드라가 더 좋은데 노름 100개는 잡았네 희드라가 지금 봐봐요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런 미니션 어디있어 이건 저의 게임 스타일입니다 존중좀 해주십쇼 시들 그래도 주pret 주... 셔서 감사 ? 이거 왜 근데 술드가.. 뭐 술드 3,3이네? 100개는 잡았거든요 자 이제 한번 가보자 아 여기 히드라 좀 잡아먹을게 와 꽂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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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꽂혔어요 자 리버 이제 파워업 됐단 말이에요 어? 어 이거 왜이렇게 쉬드라가맞냐? 정가운데를 중순해서 이거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자고 어 왜이렇게 쉬드라 또 탱키나 어 왜이렇게 쉬드라 또 탱키나 정가위 없이 룰버 스카우트 뿅 가운데는 아우 좋아요 스카우트 모아주고 스카우트 모아주고 어어씌씨 어디서 나오는데 어? 나 스카우트 왜이렇게 졸었냐 숫자가 왜이렇게 잘라와나 아 스카우트 왜이렇게 잘라와나 어메이씨 하하하하하하 끝날 듯 끝날 듯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나네 하하 어 쉬드라 왜이렇게 많지? 근데 진짜로? 이상하네 왜이렇게 마를수가있나? 왜이렇게 마를수가있나? 어 11시가 있었구나 아 여기있었구나 말고 할게 없어요 저도 지금 최저에서 지금 최저에서 지금 최저에서 나갔어 나갔어 족같아서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니 Nintendo Eter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